음악 제61회 현충일과 6월 호국보원의 달을 맞아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고 나라사랑마음을 도모하고자 강남구 곳곳에서 추념행사가 이어졌습니다. 3일 친환경식품윤통센터에서는 개폭골 추모 한마당이 열려 주민들이 한데 모여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. 2일과 3일에는 왕국 대모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태극기 달기 다짐 포스트잇을 붙이는 행사를 열어 유년기부터 나라사랑 음식을 확보해야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습니다. 한편 태극기 계양을 홍보하기 위해 강남구는 태극기 기증 및 전달식과 태극기 달기 동참 서명운동을 배치고 현충일 태극기 조기계양사진 인증샷 할인 이벤트를 열어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. . . . . .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